부산이 자랑하는 국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제7회 부산마루 국제음악재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아시아 정상의 교양악단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 오퍼드 심포니의 눈부신 연주 세계 최정상의 솔리스트들이 함께하는 앙상블 콘서트 앙우리치 콘서트와 프롬라드 콘서트 스쿨쿨리식, 키즈클래식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 정상의 교양악단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